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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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참고로 찍 퀴리, 집에서 엄마의 매니저 다음날 15분 1분 15분 10분 종일 1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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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진짜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만두 완전 맛있겠다. 완전 맛있게 나온다. 반주도 대박. 진짜 깔끔하게 나와. 잠시만요. 저희 압구정 로데오 왔어요. 동생 가방 사고 이제 애플 매장 가려고요. 압구정 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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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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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아이패드 사고 이제 나왔어요. 쌍칩 빌렸다가 집 가려고. 너무 멀쩡다. 쌍칩 다 흘리네. 쌍칩 다 흘리네. 쌍칩 다 흘리네. 아니 이거. 쌍칩 다 흘리네. 저희 이제 다 사고 집에 가려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칩 다 흘리네. 쌍칩 다 흘리네. 쌍칩 다 흘리네. 쌍칩 다 흘리네. 니가 이름이 뭐야? 우리 또 좀 먹어야 아빠가 먹겠지. 앉아서 빠바라. 나도 못 먹어. 나 고기야. 나 여기 아홉 번째 고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앉아서. 맛있어? 왜 하루에 다 먹었을까? 아니 나 눈을 보았지. 쌍칩 다 흘리네. 쌍칩 다 흘리네. 우선 무슨 백을 사셨죠? 고야드 생루이백. 고야드 생루이백이요? 네. 구매했습니다. 네. 현대 압구전 갤러리아 가서 동생 고야드 가방 샀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긴 박스에 안 주네? 응. 더스트백 밖에 안 주네. 여긴 고야드는 더스트백에 넣어주네요. 3등분에서. PM 사이즈 블랙 130만원에 구매했어요. 동생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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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이거 뭐야? 카드? 뭐 이렇지. 지갑? 조그맣게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도 달려있어요. 예쁘다. 무난하니. 그치. 어. 퀄리티 완전 좋은데? 코트에 드니까 더 이쁘다. 그치? 응. 퀄리티 완전 예쁜데? 복구에도? 그치? 퀄리티 완전 예쁜데? 퀄리티 완전 예쁜데? 아까보다 확실히. 어때? 무게는? 진짜 가벼워. 진짜? 그냥 가벼워 보여. 잘 샀네. 진짜 얇고. 내 쪽으로 한번 봐봐. 다시 돌아. 응? 예쁘다. 그치? 응. 영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래. 둘 다 입고. 동생 아이패드도 구매했거든요. 아이패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어요. 동생은. 하나하나씩 개봉하도록 해볼게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고 256GB. 와이파이 앤 셀룰러 사양으로 구매했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뜯고 싶다는데. 사람들이 다. 망한 거 어때? 응? 잘 뜯었는데. 어차피 뜯는 건 이런 맛이지. 열어? 나비야. 뭐? 예쁘다. 진짜. 사진 찍어야 해. 응. 나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진짜 예쁘다. 스페이스 그레이.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시몬. 경건해진다. 경건해진다. 사람이. 대박. 진짜 예쁘다. 와우. 그 다음은. 안에 들은 거는. 구성품. 응. 구성품은. 스티커. 이거 스티커 왜 주는 걸까? 쓴 적 있어? 난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설명서와. 바뀌었잖아. 우와. 무슨 핀이랬는데? 몇 핀짜리. 아 진짜? 이렇게 충전기. 양쪽도 똑같아. 맥북이랑 똑같다. 맥북도 이거야? 이렇게? 응. 양쪽. 이렇게 뭐 없지? 이렇게 두고. 이번에는 스마트 키보드. 대봉해보도록 할게요. 얜 그게 없네. 뜯는 게. 응. 완전 비싸. 얼마? 21만 9천원. 가격은 21만 9천원이에요. 근데 진짜 비싸다.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로지텍 사라 했는데. 그래도 왠지. 그래도 세트가 좋잖아? 응. 이것도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야? 이건 원 컬러래. 어. 블랙인가? 이것도 이렇게 커버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있으면 케이스 안 사도 된대. 어. 냄새. 와우. 아 이거 자석으로 붙는 거야? 응.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응. 대박이다. 내가 붙여볼까? 응. 우와. 들었어? 아 이렇게 자석으로. 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 응. 오. 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사진 찍어야 해. 이거 펜슬 뜯어볼게요. 이건 얼마야? 이거. 15만원. 이것도. 이것도 비싼데. 근데 그만큼 같이 하니까 와이.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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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사비연필같이 생겼어. 사비연필같이 생겼어. 사비연필. 진짜. 대박. 완전 풀세트 다 샀네. 그쵸? 네. 펜 한번 달아봐 주세요. 네. 포장돼 있네. 이렇게. 대박. 와이파이 연결. 이거 할까? 아. 네. 동생이 애플펜슬 실리콘 홀더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지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예쁘지? 뭐야?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연필인줄 알았어. 색상 두개 산거야? 응. 디자인이 달라. 왜? 그립감이 그럼 달라? 그냥 디자인만 다른거 아닐까? 음. 어떻게 하는건데? 이게 아마도. 이렇게 끼우는거 같고. 아. 기스 나지 말라고 끼우는거야? 그런것도 있고. 응. 그냥 보호용 아닐까? 음. 예쁘다 펜슬. 와 예쁘다. 뚜껑. 오. 잡히나? 잡혀? 이렇게. 음. 좋다. 펜촉. 필기할때 소리 나니까? 응. 끼우고 쓰는거야? 응. 필기감도 좋대. 응. 이것도 따로 시킨거야? 이건 서비스로 주셨어. 원래 이거 사면은. 응. 스토어지만은 주셔. 아.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해도 인식이 돼? 응. 뭐 쭉 낀다는데. 찾아봐야겠다. 뭐가 있었는데. 모르겠다. 어. 2만 7천원 주고 인터넷에서 구매했대요. 지금 붙이게? 일단 한번 올릴게요. 기본이랑 달라고. 왜? 종이 질감. 필름처럼. 그럼. 애플 펜슬 썼을때. 종이 같은 느낌? 응.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셨어요. 응. 그래서 비싼거야? 살짝만 똑같아요. 너무 오래갈리. 대박. 그 다음은 저희가. 애플스토어 갔다가. 아우어 베이커리도. 가서. 빵하고 사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였지? 인절미. 이거는 아우어 인절미. 빵? 인절미 떡이야. 인절미 떡이에요. 아. 인절미 떡이에요. 맛있겠다. 맛은. 티라미수. 나. 사왔어요. 진짜 무겁다. 아.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였지? 19,900원이라서 났어? 가격은 19,900원? 맞나? 19,000 얼마였던거 같아. 뭐야. 진짜 떡집에서 파는 것처럼 생겼네. 대박.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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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진짜 진하다. 흡수. 흡수. 우울할 때 먹으려. 이거는 동생이 마신다고 밀크티 샀어요 저는 밀크티를 안 마셔서 패스 제가 진짜 여기 아우원 레몬빵 진짜 좋아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좋아하는 빨간 가레 이 빵 진짜 맛있어 아 그 까먹는 게 맞는데 아닌데 앙 버터 근데 팥은 안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지? 버터 프레첼 그 다음 진짜 좋아하는 게 버터 프레첼 좋아하고 저는 팥 싫어해서 항상 버터랑 위에 소금 뿌려져 있는 거 먹고 주면 여기 생크림 없나? 마지막은 까놀레 까놀레? 마지막엔 동생이 까놀레 먹는다고 해서 사왔어요 오리지널이 맛있는데 홍차 맛은 홍차 맛이래요 이제 먹어보도록 해 볼게요 대박 크림 안 좋아하잖아 크림 안 좋아하잖아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크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떡이 너무 쫄깃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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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